국가재건최고회의 5.16 군사정변 직후 혁명주체 세력이 혁명과업의 완수를 위하여 비상조치로 설치한 국가최고통치기관 처음 군사혁명위원회로 발족되었으나 1961년 5월 18일 국가재건최고회의로 계칭하였다. 그해 6월 6일 헌법 1부 조항의 효력을 정지하고 민정이왕 때까지 국가재건최고회의가 국가의 최고통치기관으로서 지위를 가지게 하는 전문24조와 부칙으로 된 국가재건비상조치법을 제정, 공포함으로써 법적인 뒷받침을 하였다. 국가재건최고회의는 5.16 군사정변 과업안수 후에 시행될 총선거에 의하여 국회가 구성되고 정부가 수립될 때까지 대한민국의 최고통치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가진다고 명시한 국가재건비상조치법은 입법, 행정, 사법의 3권을 통합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은 혁명과업 수행에 지장이 없는 한도 내에서만 보장하는 등 헌법의 일부 효력마저 정지시켰다. 또한 내각은 최고회의에 대하여 연대 책임을 치며 대법원장과 대법원 판사는 최고회의 지청으로 대통령에 임명하고 헌법재판소는 그 효력을 정지시키는 등 이 기간 국가재건최고회의가 국가권력탐단기관인 국회와 정부에 대신하여 국가의 유일한 최고통치기관으로서 기능을 하였다. 법제, 사법, 내무, 외무, 국방, 재정, 경제, 교통, 재신, 문교, 사회, 운영, 기획의 7개 분과위원회, 직속기관으로 중앙정보부, 재건국민운동본부, 수도방위사령부, 감사원을 두었다. 1962년 12월 17일 국민투표로 확정된 개정헌법에 따라 1963년 12월 17일 제3공화국이 출범될 때까지 존속하였다. 참조항목 참조항목 군사정권무장집단으로서의 군대가 정치권력을 탈취해서 직접 지배하는 정부 5.16 군사정변 1961년 5월 16일 박정희의 주도로 육군사관학교 5기 및 8기 출신 군인들이 제2공화국을 폭력적으로 무너뜨리고 정권을 장악한 군사정변 비상조치 1980년 헌법에 있던 대통령의 국가긴급권 발동의 한 양식 박정희 한국의 군인, 정치가 사범학교를 졸업하고 보통학교 교사였다가 만주군관학교와 일본 육사를 졸업하고 만주군 중위가 되었다. 해방 후 한국군 소장이 되어 5.16 군사정변을 주도하였다. 1963년 제5대 대통령이 되어 경제개발을 단행하였고 국가발전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1967년 재선된 후 장기 집권을 위하여 3선 개헌을 통과시켰다. 1972년 국회 및 정당을 해산하고 개험령을 선포한 후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대통령으로 선출되었다. 1979년 중앙정보부장 김재규 1 조직 국가재건 최고회의의 조직은 다음과 같다. 1. 최고위원 청원수는 20에서 32인 이내이며 혁명이념이 두철한 현역 또는 예비역 국군장교 중 최고위원 5인 이상의 추천에 의하여 제적 최고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된다. 선출된 최고위원이 현역 장교일 때는 내각수반과 군무를 제외한 직무를 겸할 수 없으나 예비역 장교일 때는 정당 사회단체에 가입할 수 있으며 그 임원이 될 수 있다. 2. 의장과 부의장 의장과 부의장은 각각 1인이며 제적 최고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최고위원 중에서 임명된다. 3. 의장이 현역 장교일 때는 내각수반을 제외한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으나 예비역 장교일 때는 최고위원의 경우와 같고 그 직무는 최고위의 질서유지, 의사정리, 사무감독 등이고 최고위의를 대표한다. 3. 부의장은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그리고 의장, 부의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는 최고위원 중 최연소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상임위원회와 분과위원회 상임위원회와 분과위원회를 두며 필요에 따라서 특별위원회를 둔다. 4. 상임위원회는 최고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에 관하여 최고위의 권한을 대행하는데 의장, 부의장 및 각 분과위원장으로 구성한다. 5. 분과위원회는 법제, 사법위원회, 내무위원회, 외무, 국방위원회, 재정, 경제위원회, 교통, 재신위원회, 문교, 사회위원회, 운영, 기획위원회의 7개가 있어 각각 소관 부문에 속하는 국가기본정책을 입안하고 의안과 청원 등을 심사하며 의장 승인을 얻어 소관 사항에 대한 국장 감사를 한다. 5. 분과위원회의 청원수는 7인 이내가 원칙이고 위원장은 최고회의의 승인을 얻어 의장이 임명한다. 각 분과위원회에는 자문위원과 전문위원 및 직원을 둘 수 있다. 특별위원회는 필요가 있을 때 두는 것이며 그 위원장의 임명은 분과위원장의 경우와 같다. 4. 소속기관 소속기관에는 재건국민운동본부, 중앙정보부, 감사원, 수도방위사령부가 있다. 이 밖에 최고회의의 조직에는 재반사물을 처리하기 위한 총무처, 공보에 관한 사물을 맡아보는 공보실이 있다. 5. 분과위원회의 왕자들